배제대학교 테솔 비즈니스 영어학과는 국내 최초의 학부 테솔 전공학과로서 학사, 석사, 박사, 정과정을 보유한 중부권 최고의 테솔 교육기관입니다. 테솔 비즈니스 영어학과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언어를 발용한 활동에 흥미가 있는 학생, 대인관계가 활발하고 해외 진출에 관심이 많은 학생 또는 봉사와 교육을 통해 섬기는 데에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학생들이 진학하면 좋습니다. 저희는 리딩 어시스턴트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리딩 어시스턴트는 영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짧은 영어 교재를 선택하여 듣기, 녹음, 문제풀이를 순서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리딩 어시스턴트를 하면서 영어 발음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영어를 좀 더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과는 외국인과 한국인 학생들이 보드게임을 통해 영어 회화를 배웁니다. 저희는 이론적인 수업뿐만 아니라 원어민 교수님과 더불어 토론이나 데모지팅 등 실용적인 실전적인 영어를 배웁니다. 일단 학과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선후배 간, 사제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세부 전공 트랙인 어린이 영어 지도사,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영어 학습 코치, 그리고 테스톨 학석사 5년 통학 과정으로 구성되어 전문 지식과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저희 과는 각 분야의 최고의 실력을 겸비한 교수님들과 함께합니다. 또 학생들의 고민 상담과 진로 문제를 항상 함께 고민해 주십니다. 실용 영어, 실습, 현장 중심 특성화 교육을 원하신다면 배제대학교 테스톨 비즈니스 영어학과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우리 학과는 75%에 달하는 평균 취업률을 자랑하며 전공 만족도가 매우 높은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영어 전공학과입니다. 배제대학교 테스톨 비즈니스 영어학과는 나눔과 섬김의 배제 교훈으로 보장한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시대 최고의 차세대 영어 교육 및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꼭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